11기상 2장 28절 그는 환상적이고 야망적인 압살롬을 쫓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그의 인생 끝에서 그는 비열한 아도니아를 지지하였습니다.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졌다면 누구든지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.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큰 위기를 통과하였다면 이제 아주 작은 일에도 깨어있어야 합니다. 뒤에 내버려진 하찮은 일들을 신경 쓰십시오.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. 엄청난 위기를 지났는데 어찌 세상적인 것들에 빠지겠는가? 유혹이 어디에서 올 거라고 예상하지 마십시오. 위험은 전혀 예상치 않은 곳에 있습니다. 커다란 영적인 사건을 치른 후에는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이 유혹들은 눈에 크게 띄지는 않지만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. 만일 당신이 경계하지 않는다면 그 작은 것이 당신을 넘어뜨릴 것입니다. 당신은 크고 강한 시련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여 왔습니다. 이제 그 밑에 흐르는 압류에 신경을 쓰십시오. 두려움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병적으로 자신을 샅샅이 검토하라는 뜻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.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. 경계하지 않은 장점들은 두 배로 약한 약점들이 됩니다. 왜냐하면 방치된 사소한 유혹들이 경계하지 않은 장점들을 통하여 침입하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.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장점 때문에 무너졌지 그들의 약점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.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 방법만이 유일한 안전을 보장합니다.